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모든 것을 내려주시니 나의 주님 사랑이신 그분께 찬양드리며 이 내 마음 고백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 삶 안에 함께하시어 기쁨 대신에 나의 사랑 주님 영원히 함께하소서 아낌없는 사랑으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려주시니 나의 주님 사랑이신 그분께 찬양드리며 이 내 마음 고백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 삶 안에 함께하시어 기쁨 대신에 나의 사랑 주님 영원히 함께하소서 영원히 함께하시어 기쁨 대신에 나의 사랑 주님 나의 사랑 주님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수원교구 노인대학연합회에서 2021년 1학기에 마련한 노인대학 영상수업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벌써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너무 섭섭합니다 어쩌면 직접 뵙고 더 자세히 알려드리지 못한 것이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아쉬워만 하면 안되겠죠 이런 아쉬운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마지막 율동수업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배울 율동은 갓등중창단의 이제다시입니다 준비운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저희 노인대학연합회 자원봉사자님들 감사의 표현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김혜경 글라라님 한지연 미카엘라님 이영화 세실리아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들을 위해 열심히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봉사자님들과 함께 준비운동과 마무리운동 함께할 예정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집에 가자 나는 몹시 기뻔고라 주님의 집에 가자 나는 몹시 기뻔고라 주님의 제파들 모두가 저기로 올라가도다 이스라엘 법을 따라 주님을 찬양하도다 주님의 집에 가자 할제 나는 몹시 기뻔고라 주님의 집에 가자 할제 나는 몹시 기뻔고라 주님의 집에 가자 할제 나는 몹시 기뻔고라 나는 몹시 기뻔고라 주님의 집에 가자 할제 나는 몹시 기뻔고라 주님의 집에 가자 할제 내 형제 곧들을 위하여 평화를 빌어주도다 너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집에 가자 할제 나는 몹시 기뻔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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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뜩중창단의 이제다시 본율동 부분동작 설명하겠습니다. 네 가지 동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동작 발동작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발을 앞에 옆에 뒤에 옆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바퀴 그냥 쭉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배운 바인 스텝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옆에 두시고요. 왼발 뒤로 오른발 옆에 다시 왼발 옆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쪽 왼쪽도 마찬가지로 앞에 옆에 뒤에 옆에 그리고 바인 스텝 하나 둘 셋 넷 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이요. 앞으로 가서 왼발 터치. 왼발 앞으로 오른발 옆으로 터치. 그리고 재즈박스 해보겠습니다. 오른발을 앞에 두고 왼발을 뒤에 두고 오른발 옆에 왼발 그대로 옆에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동작 케이스트 앱이라고 할 건데요. 알파벳 케이스트 케잎 와 같습니다. 자 오른발을 먼저 앞쪽으로 나가서 왼발을 옆에 붙이시고요. 그대로 뒤쪽으로 와서 오른발 따라와서 붙이시고요. 반대 사선 방향으로 오른발이 나가시고 왼발 따라가시고요. 왼발이 앞으로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오른발 옆에 같이 나란히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동작으로 손동작을 하시겠는데요. 앞으로 양손 주먹해서 앞으로 스텝, 옆으로 스텝, 그리고 뒤로 차려지죠. 그대로 들어 올려서 왼쪽, 그리고 반 스텝, 하나, 둘, 셋, 넷,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오른발 앞으로, 앞으로 터치, 왼발 앞으로 터치, 그 다음에 재즈 박스, 재즈 박스, 마지막으로 K스텝을 하면서 손뼉치겠습니다. 위로 한 번, 제자리에서 한 번, 뒤로 한 번, 제자리에서 한 번. 이상 부분 동작 설명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한정은 계셨던 말씀이 지금도 우리는 또 하시네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위로와 희망 전해주는데 돈을 채우린 왜 점점 지치나 상처와 아픔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이미로 가네요 희망도 사랑도 모두 거짓이라면 차 뒤찬 어둠이 나를 붙잡더라도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영원한 생명이 우릴 인도하시니 험난한 산과도 같은 절망 이겨내고 희망의 축제를 즐겨보자 이제 다시 일어나 돌아보자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니 죽음을 이긴 승리의 노래를 부르자 지금 내가 선 이 자리 위에서 상처와 아픔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이미로 가네요 희망도 사랑도 모두 거짓이라면 차 뒤찬 어둠이 나를 붙잡더라도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영원한 생명이 우릴 인도하시니 영원한 생명의 축제 영원한 생명의 축제를 즐겨보자 이제 다시 일어나 돌아보자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니 죽음을 이긴 승리의 노래를 부르자 지금 내가 선 이 자리 위에서 이제 다시 첫 해를 영상으로 찍으며 가슴 설레던 시간이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벌써 마지막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만남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인대학 영상 수업을 만들게 되었고 어르신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쉽게 율동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며 안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지난 16주 동안 보여드렸던 많은 율동은 이제 곧 어르신들과 만나게 될 여러 교육과 미사 그리고 모임 안에서 직접 보여드리고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직까지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불편한 일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 우리 어르신들 마지막까지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언제나 기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을 당신과 같게 하소서 저의 마음을 저의 영혼을 당신과 같게 하여 주소서 저의 마음을 저의 영혼을 당신과 같게 하여 주소서 저의 영혼을 당신과 함께 하소서 당신과 같게 하소서 저의 마음을 저의 영혼을 당신과 같게 알려주소서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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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 천주여 저의 마음을 당신과 같게 하소서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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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 천주여 저의 마음을 당신과 같게 하소서 당신과 같게 하소서 저의 마음을 당신과 같게 하소서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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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 보내셨나요 어느덧 16주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첫 영상 수업을 찍으면서 어르신들에게 첫 인사를 드렸을 때가 어지꾸잡게 갔고요. 그때의 설레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벌써 마지막 회가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가득하지만 오늘 힘을 내서 열심히 수업해 볼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감사의 과일 꾸미기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장점과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과일 꾸미기를 할 건데요. 평상시에 감사하는 마음이 많으셨으면 정말 풍성한 과일 꾸미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준비 운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진압력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인가요? 나의 전화번호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우리 집 주소도 다시 생각해 보며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집과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인지 먼저 생각해 볼게요. 내가 가장 자주 이용하는 곳이겠죠? 네, 우리 집 근처의 지하철역과 또 가장 가까운 역 순서대로 5개역만 말씀해 보실게요. 네, 가까운 역 순서대로 거쳐가는 역 5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렇게 또 지하철을 타고 친구분들과 바람도 쓰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네,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러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 네, 행복했던 일, 즐거웠던 일 많이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도 나누어 보세요. 네, 오늘도 손 운동과 스트레칭 하실게요. 네, 손가락 마디 풀어주기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서요. 또 손가락 스트레칭도 해주시고요. 네, 관절 누르기 또 기도하는 손으로 꾹 눌러서 스트레칭도 해주시고요. 네, 또 이렇게 손가락 하나씩 누르기 해서 또 쓰지 않는 근육도 풀어주시고요. 자, 우리가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손 운동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해봤는데요. 이렇게 내가 하기 편한 것들 또 기억에 남는 것들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고양이 손가락 스트레칭 쭉 펴셨다가 또 손가락 끝만 이렇게 쭉 접어보시고요. 네, 또 쭉 펴셨다가 또 쭉 접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왼손과 오른손 번갈아가면서 손 끝 붙이기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손가락 끝을 하나씩 이렇게 순서대로 교대로 이렇게 실시해볼게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자, 손가락을 사용하는 건 곧 우리의 뇌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손가락을 자주 활용해서 움직여주시거나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아주 좋겠죠. 네, 자, 이번에도 손가락 모양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동그라미도 만들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 모양도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윗면체, 자, 윗면체 숟가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주해 보시면, 아, 네모 모양이 되죠. 자, 이렇게 네모 모양도 만들어 보시고요. 자, 이렇게 또 작은 네모 모양도 만들어 보시고요. 이렇게 모양을 일단 손을 이렇게 이용해서 또 구부려봐서 또 다른 모양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나비와 손가락 운동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번에 학교중이 땡땡땡 그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봤었죠. 자, 이렇게 이게 무척 수월한 일인 것 같지만 또 약간의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신 분들은 천천히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몇 번 해보시고 나서요. 자, 이렇게 해서 속도를 조금 빨리 해서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움직여 보시거나 또 규칙, 본인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좌측으로 두 번을 반복한다든지 또 이렇게 반복하는 횟수를 자기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변동시켜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또 재미있는 손가락 운동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저께, 아, 지난번에 과일을 그리면서 이제 우리 색질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네, 이제 우리 글라라 자매님께서 또 파란색 청포도를 이제 그려주시는데 우리 색질을 보라색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청포도가 조금 그리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네, 우리 그 연두색, 청포도 색깔의 색지가 있었는데 네, 이걸 이용해서 그러면 조금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우리가 색질을 이용하는, 그렇죠? 네, 이용하는 이유가 활용을 하면 훨씬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색질을 선택한 거니까 한번 우리 초록색, 연두색 색지 위에다가 한번 산뜻한 청포도를 한번 또 그려보시면요. 자, 저도 한번 같이 그릴까요? 자, 정포도 예쁜 색깔도 이렇게 한번 들고 해볼까요? 자, 정목인 귀퉁이에다가 오르기 편하게 자, 이렇게 귀퉁이에 오르기 편하게 물티슈가 옆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한 장씩 사용합니다. 자, 우리 예전에 물티슈가 없었을 때는 참 어떻게 지냈는지 가끔 생각을 해요. 어떨 때는 물티슈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라는 환경이 오염이 많이 될 텐데 네, 환경 생각하면 네, 생각을 하면서도 참 요즘은 또 그렇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정말 물티슈 사용도 줄여야 돼요. 화장실에 이거 잘못 집어넣으면 막히는 경우도 생기고요. 포도송이가 엄청 알맹이가 크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그리다 보니까 욕심이 났나 이렇게 해서 또 오리면 되니까요. 우리는 또 가위가 있잖아요. 크기는 또 이렇게 또 조정해서 오리면 되니까요. 거봉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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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거봉도 있고요. 자, 이렇게 또 그려볼까요? 자,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그려주셨던 그 청포도에다가 위에다가 이거를 또 좀 밝은 톤의 청포도 위쪽에 빛을 받은 청포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예, 우리 두 개 다 이용해서 한번 같이 또 이렇게 조화를 이뤄보게 배치를 한번 해보죠. 뭐 네, 자 이렇게 비가 하시면 또 같이 쓰시고요. 자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이런 거 또 한번 색지 가지고 그림도 그려보시고 또 가위질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또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네. 가끔 무료한 시간 보낼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그림이 그럴 때는 네. 아주 시간도 금방 가고 아주 유익하죠. 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편하게 그냥 네. 집중해서 하시다 보면 맞아요. 시간도 잘 갈 것 같고 그렇죠. 굉장히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그려보시면서 네. 또 여기도 이렇게 약간 네. 어두운 톤도 좀 그려 넣으시고요. 네. 꼭 붙여서 그리시지도 안 하셔도 돼요. 따로 때워서 그려서 네. 오려서 위아래로 약간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또 하얀색으로 하이라이트도 조금 이렇게 표현해 보고요. 굳이 또 문지르지 않아도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조금 밝게 네. 이렇게 해서 또 한번 털어내고 오려 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파스텔 가루는 그 정착액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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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텔화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다. 이제 요거 제가 그려놓은 거 하나를 오려 볼게요. 또. 한번 나머지. 또. 오려주세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알맹이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지난 시간에 그린 거 하고. 네. 근데 진짜 요즘에는 그 품종이 너무 다양해서 네. 정말 그 포도 알맹이가 콩알만한 것도 있고요. 그죠? 네. 또 정말 거북같이 큰 것도 있고 모양도 다양하고 다양하고 네. 색깔도 다양하고 네. 한번 오려봐 주시고요. 네. 그 사이에 또 저는 таких. 야아 receipt. ERRUST. 维창이. 아으. 네. 아으. 그래.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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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네. 그 skull. 고춧가루 네, 예쁜 포도가 완성이 됐어요. 아 예쁘다. 아 이쁘네요. 아 이뻐요. 너무 예쁜데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와 이렇게 해놓으니까 한 송이가 됐어요. 커다란 한 송이가. 자, 아이고 아이고.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어 우리 이제 제가 그 나의 장점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자, 어떤 어떤 점이 이거는 제가 몇 가지 나름 이제 생각해 본 어떤 감사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또 우리 각자마다 굉장히 많이 있겠죠. 네, 우리 이제 이 과일도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 이런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 어떤 과일에 어떤 단어 뭐 감사면 감사 또 장점이면 장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놓아 보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어떻게 해볼까요? 자, 한번. 네. 어떤 거 마음에 드세요? 네, 저는 체리를 좋아해요. 아, 체리. 네. 체리도 한번 네. 체리도 한번 네. 제가 골라주세요. 골라주시고 또 체리 위에는 어떤 거를 어떤 단어를 좀 놓아 볼까요? 우선은 살짝 놓을까요? 네. 네. 일단 체리하고 체리하고 네. 큰 거 먼저 해볼까요? 네. 네. 큰 거가 먼저 놓여져야. 네. 사과. 네. 사과. 큰 거가 뒤쪽에 놓여지고 작은 과일은 앞쪽에 놓아 볼까 봐요. 네. 성류도 또 이렇게 해서 한번 놓아 보고요. 네. 또 성류. 네. 성류도. 네. 성류도. 네. 성류도 놓아 보고 또. 아, 이건 무화과다. 그렇죠? 아, 무화과고 이렇게 성류죠? 네. 네. 성류. 네. 성류도. 네. 손에 이게 묻으니까 조금. 좀 심해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더 담아볼까요? 그 다음에. 자, 네. 아, 그 다음에. 네. 자, 네. 자, 네. 네. 한다. 색깔도 그렇고. 그 다음에 포도 또 넣어볼까요? 어두운 색깔부터 먼저 밑에다 깔아주고요. 그리고 좀 밝은 색상을 위쪽에다 깔아주면 네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살짝씩 겹쳐서 이렇게 놓아주셔도 돼요. 자 한번 놓아보세요. 포도. 네. 자, 그렇죠? 잠깐만요. 이렇게 놓아볼까요? 이렇게 놓고 또 이거 아까 골라주신 체리. 우리 체리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예쁠까? 자, 이쪽에다가 한번 놓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포도의 밝은 포도. 자, 이쪽에 위에다가 이렇게. 체리도 하나 더 넣어볼까요? 네. 아, 체리를 아주 좋아하시나 봐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 우리 여기 포도 잎사귀도. 자, 빨간 것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초록색이 함께 이렇게 옆에 있으면 또 서로 더 산뜻해 보이게 해줄 수도 있죠. 우리 청포도는 우리 청포도 송이를 어디에다 놓고 싶으세요? 자, 우리 청포도. 자, 이쪽에다가 놓을까요? 우리 아까 큰 포도 송이. 포도 송이 여기. 네. 이 멋진 포도 송이가 또 우리 이쪽에다가 이렇게 이쪽에다 놓을까요? 약간 붉은 거 하고 같이 있으면 얘가 조금 더 산뜻해 보일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놔주시고요. 또. 음. 무화과는 많이 안 좋아하시나요? 우리 사과? 사과는? 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거 한번 올려놔 봐주시고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무화과는 이 정도? 괜찮으세요? 네. 네. 무화과 하나 더 좋을까요? 자, 그러다 놓을까요? 우. 우리 요거. 도들릴까요? 요거. 요게 색감이 더? 네. 네. 색감이 조금 더. 네. 네. 색감이 조금 더. 자, 우리 사과를 조금 이렇게 놓고. 자. 음. 자 이렇게 좀 비슷한 색깔이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이렇게 놓을까요? 이렇게 놓고 다른 거는 자 이렇게도 해놓고 우리 여기 또 한번 중에 저는 웃으며 웃음 아 네 맞아요 저는 평소에 잘 웃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학창시절 때는 저희 아버지께서 많이 웃는다고 조금 여자이다 보니 그랬는데 그게 점점 이제 저희가 성장하고 하면서 크게 장점이 되더라고요 아 그럼요 저는 잘 웃는 편이에요 아 네 정말 그거는 웃음이 많다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저는 포도송이 위에 웃음을 올려볼게요 아 네 자 이렇게 자 또 그리고 저는 감사함이요 네 감사함이요 사과 위에 감사함 한번 올려볼게요 아 네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네요 하루하루 이렇게 아무 별일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청원기도보다는 감사의 기도를 많이 바치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네 제가 성류에 한번 올려볼게요 아 네 그러니까 늘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많이 노력하려고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는 마음도 또 늘 이렇게 감사하는 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 늘 감사를 하면 네 정말 사소한 것에도 감사를 느끼는 것 같고 네 그걸 어떨 때는 잊고 살을 때도 있는데 네 그걸 매일 감사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습관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네 맞아요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도 네 그죠 감사할 줄 알아요 네 그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굉장한 은총인 것 같더라고요 네 강사님도 그럼 한 가지 골라보세요 네 자 저는 사과 사과를 하나 놔 볼게요 네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뒤에다 놓을까요 네 이렇게 놓고 자 사과가 먹음직스럽게 생긴 한데요 네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네 자 저는 이거를 배려심을 한번 해다 놔 볼게요 네 자 우리가 제가 배려심이 많은 건 아닌데요 자 이렇게 배려를 하려고 노력하는 네 그런 마음으로 네 이렇게 배려심을 하나 골라봤고요 네 자 한번 또 다른 거 여기 사과도 하나 남아있고 네 저도 그럼 사과 한번 올릴게요 또 남아있는데요 어디다가 여기다 올릴까요 네 네 네 네 저는 네 네 저는 네 사과 위에 친구 올려 볼게요 친구 올려 볼게요 아 친구 네 왜냐하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할 수 있는 네 네 친구들이 있다는 거는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나이 줄수록 네 그렇죠 네 친구가 굉장히 소중하죠 네 네 네 이렇게 또 우리 포도에 포도에는 저는 포도는 송이가 알이 몇 개가 있으니까 또 아까 네 네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네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 정말로 감사드리거든요 네 네 정말 네 그래서 네 봉사할 수 있는 네 저는 봉사하면서 제가 많이 마음이 많이 성장을 했고 아 네 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면서 네 네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우리 봉사라고 하는 거가 네 어 정말 처음 시작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네 네 네 뭐 누구든지 뭐 두려워하시지 말고 네 누구든지 봉사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네 본인의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를 이용해서 네 네 네 네 정말 그러니까 약간의 뭐라 그럴까 그것도 약간의 노력이 네 조금 필요하죠 네 필요하고 또 이렇게 뭐든지 욕심이 앞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잘 하려고 하는 게 봉사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면 네 네 맞아요 봉사도 힘들고 그렇죠 네 또 오래하지 오래하기 어려워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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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나름의 또 은혜도 주실 거고 네 네 그렇죠 또 그거에 또 감사하는 또 마음도 있고 네 네 자 아까 체리를 엄청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체리를 좋아하고요 네 저는 평소에 음 웃음이 많아요 아우 네 네 그래서 저는 왜 옛말에도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 있잖아요 아우 네 맞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잘 웃는 것도 아우 네 보시는 분들도 기분 좋아하시고 네 네 네 또 저의 좀 장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어 굉장한 장점이죠 네 네 해봤어요 네 네 강사님은요 네 저는 여기다가 한번 긍정을 한번 더 해볼까 싶네요 아 네 네 네 이 긍정적인 마음이 웃음을 또 유발할 수 있는 네 네 네 네 그런 원동력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음먹은 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모든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가 그것도 그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 그것도 굉장히 은혜인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네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은혜고 저 마음이 또 편해야 네 네 모든 생각이 또 긍정적으로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감상도 있죠 네 네 그리고 저 하나 해볼까요 네 저는 네 네 자 일이 있다는 거 네 맞아요 네 네 나이가 들수록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네 일을 하면서 또 활력도 생기고 네 또 나름 보람도 있고 네 또 예 또 우리가 또 일을 하면 또 따라오는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런 거로 인해서 또 예 굉장히 또 예 예 일을 하면서도 즐겁고요 네 네 또 하나 골라보실까요 네 저는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고요 아 네 또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요 아 해서 네 저는 역시 네 달란트가 다 봉사시기에 아주 다양한 느낌에 다 갖춰지실 것 같아요 네 웃음도 많고 음악을 좋아해서 노래도 잘하시고 네 네 잘하는 것 보다가 좋아해요 네 네 네 또 강사님은 또 어떤 단어가 또 떠올려지시나요 네 또 저는 창의적인 거 네 강사님 이렇게 그림만 봐도 네 아이고 어떻게 창의적인 거가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네 미래를 살아가면서 예 굉장한 우리의 그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원동력이 창의력이나 상상력이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도 자꾸 우리가 어르신이 됐다고 해서 기존의 어떤 그런 것들에 이렇게 딱 머물러 있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이나 상상력 이런 것들도 자꾸 해보시면 네 네 더 젊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에너지로 다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여기 홀로 남은 무화과가 하나 있는데 요것도 한번 어디다 놔볼까요? 채워볼까요? 네 자 어디다 놔볼까요? 자 이렇게 무화과 삼형제네 네 네 우리 무화과 삼형제 자 어디다 놔볼까요? 네 자 한번 놔보실까요? 어디다 놔볼까요? 또 놔보시고 싶으신데 다 여기다 놔볼까요?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아놓을까요? 그러세요? 그럼 네 무화과 자 무화과 삼형제네 자 이렇게 조금 자 우리 무화과 한 무화과 하나에다가는 네 건강을 놓을게요 네 아 최고죠 이 모든 게 그렇죠 이렇게 건강해야지만 그렇죠 건강한 삶을 살도록 네 이렇게 기쁘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네 이런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해주셔야지 그렇죠? 되는 일이니까 네 풍요로움을 주는 네 우리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정말 풍요롭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느님이 주신 은혜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계기를 이렇게 마련할 수 있어서 네 그거 자체도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멋집니다 너무 재밌고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멋져요 좀 하나 너무 멋져요 어디에다가 어디에다 할까요? 너무 멋집니다 멋져요 네 잘 보이는 데다가 우리 모든 게 멋지게 네 자 이렇게 열매에다가 또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드릴 또 나의 장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해서 과일을 그려보고 꾸며보고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이렇게 친구분들과 이야기 나누시면서 이렇게 작업해 보시면 아 또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을 끝으로 수원교구 노인대학연합회 2021년 1학기에 특별히 마련한 노인대학 영상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요 또 지난 16주 동안 미술수업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또 의미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을 사랑하시면서 노인대학 수업에 무심양면 애써주신 수원교구 노인대학연합회 이정재 베드로 신부님과 또 옆에서 무심양면 진행을 도와서 너무 애써주신 또 김행경 글라라 자매님 또 한지현, 미카엘라, 이영화, 세실리아님 또 우리 촬영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어르신들께 무엇보다 더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르신들과 한 공간에 함께 모여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직접 알려드렸으면 더 재미있고 즐거웠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아쉬움이 남지만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들이 또 뉴스를 통해서 전해져 오고 있죠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게 만나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림도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꼭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네,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시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더욱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